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 직업정보론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도 나온 것도 나오고 나온 것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41번 가보실게요. 내일배움카드 국민직업능력개발계좌자라고도 하는데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돼서요.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지요 내용은요. 55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변경된 내용 55. 즉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고요.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까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법이 개정됐으니까 문제도 수정을 해야겠죠. 문제 보면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아니라 5년이다. 2번은 볼 거 없고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서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고요. 경호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가보시죠. 취업자 400만 명. 이거 쉽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하려면 뭘 먹어야겠죠? 아 생경을 먹자. 생강을 먹자. 생강의 충청도 사투리는 생경이다. 생경 먹자. 답이 나왔죠. 생산 가능 인구가 없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예요? 15세 이상 인구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돼요. 400, 400만 명, 20만 명, 비경제활동 200만 명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620만 명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죠.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는 420만 명이다. 곱하기 100하면 67.7%다. 아주 쉽습니다. 43번 가보시죠. 한국직업사전의 가벼운 작업 아가보힘마 5단계죠. 아가보힘마라고 나오고요.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 가벼운 작업은 4kg에서 8kg. 보통은 10에서 20. 힘든 작업은 20에서 40. 여기는 40kg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벼운 작업이니까 최고 8kg. 맥시멈 8kg. 미니멈 4kg. 이렇게 보시면 답이 딱 떨어집니다. 44번 가보시죠. 부가지급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에 구성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구성체계가 있다. 구성체계는 기억날 겁니다. 호본계수부다. 호본계수부에서 직업코드, 본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부가지급정보다. 여기서 보게 되는 정규교육이 있죠. 직업코드, 본직업명, 쭉 이거는 구성체계고요. 부가지급정보. 부가지급정보가 13개 중에서 정규교육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직업코드고 정규교육은 부가지급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정규교육 나왔죠. 정규교육. 이 문제는 참 출제자가 진짜 성의의 문제입니다. 정규교육이 부가지급정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정규교육 직업은 뭐요? 직업사전이죠. 여기서 직업사전 나왔으면 44번, 45번은 이런 문제를 똑같이 내버렸어요. 직업사전 써있으니까 정규교육 당연하겠죠. 정답 3번이죠. 46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에서 제4직능 또는 제3직능. 맨 위에 있는 거죠. 대관리자다. 관리자하고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똑같습니다.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이다. 47번 갑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보면 됩니다.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도 않고 산업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가정 내 가사활동은.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가정 내 가사활동이 얼마큼 있는데 왜 이걸 직업으로 안 봐요?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사활동을 포함한다. 웃기지 마라. 포함하지 않는다.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8번 가보시죠. 직업사단의 직무 기능. 직무 기능이죠. 부가지급 전문이었어요. DPT죠. DPT. 기억날 겁니다. 데이터 앤 피플 싱. DPT 자료. 사물 싱. 사람. 피플. DPT죠. 환경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49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한 산업결정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계절에 따라 딱 나오면요. 나올 거 뻔해요. 조사 대상 기간이죠.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다. 포인트만 잡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너무 긴데요. 이거 긴 거 분석하면 죽을 수 있어요. 분석하지 마세요. 계절 나왔네. 오케이. 조사 시점 아니지. 조사 대상 기간이지. 정답 3번이나 끝. 50번 넘어가야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또 나왔네요.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긴 성목이 아니거든. 필기 시험 본다는 겁니다. 필기 시험. 이거 많이 강조했죠. 제가요. 정보처리 기능사. 기능사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한복. 기능사 피부 미용. 기능사 로도 운전. 기능사 이 4개 중에 꼭 한 문제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얘가 나왔네요. 다음에는 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얘가 나올 것 같아요. 돌려서 나옵니다. 51번 갑니다. 다음 중 비경제활동인구. 딱 봐도 알죠. 전업학생은 공부에 전업하는 거니까 비경제활동인구다. 만약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경제활동인구입니다. 왜? 아르바이트가 경제행위니까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경제활동인구. 전업학생.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다. 52번 갑니다. 워크넷 채용정부 검색에서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없습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소를 키우는 기업이 아니라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여기는 다 해당됩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된다. 또 하나 금융권 기업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금융권 기업.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런 거, 신한은행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권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해당 안 된다라고 보고요. 53번 가보시죠. 안고폐점사,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죠.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두익물의 특성. 생산할 통해 일반적인 결합할 때. 교수님, 여기도 생자가 드러나는데요. 생산 단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번 가보시죠.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두 가지. 다수직업종사자죠. 다수직업종사자의 직업분류원칙, 다시수체다. 그래서 시간우선원칙, 수입우선원칙, 최근의 직업우선원칙. 경력이 많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55번 가보시죠. 한국직업사전에 보고 자료, 자료 나옵니다. 자료. 자료 여러분 기억나죠? 종좁은 똥을 자엽교 다리에서 설정지와 함께 벌이자. 그래서 여기가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는 사람이 되겠고, 여기는 사물이 되겠죠. 이 중 4단위가 계산입니다. 계산, 4단위가. 계산에서는 단순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된다. 단순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 계산이니까 숫자가 들어가지? 라고 해서 걸려 들어가기 딱 좋아요. 계산은 단순 수를 세는 건 아니다. 연산작용이 계산이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이거 꼭 체크포인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봐야 돼요. 나머지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미칠 거예요. 혀 깨무세요. 넘어가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헷갈리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뭐하러 자꾸 보려고 그래요.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있고요. 또 실업급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과관 면제. 이건 딱 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하는데 공과관까지 면제해줘요. 이건 척 봐도 아니다. 57번 합니다. 안국표정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종사자가 또 나오네요. 보주체생할 때 원칙이 아닌 것은 다수직업종사자의 분류원칙에 다시수체 나왔죠. 그럼 아닌 건 뭐예요? 주된진국 우선원칙. 이건 포괄적 업무 포주체생 포괄적 업무 분류원칙에 해당한다라고요. 58번 갑니다. 국가지급훈련의 훈련정보. 훈련정보는요. HRD라 갑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 개발이 훈련이죠. 소발도 아니고 개발이다. HRD 직업훈련정보 다 59번 갑니다. 국가기술자격종 기사응시자격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사. 기사응시자격은요. 전문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전문학과를 졸업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건축학과, 건축기사, 통옥학과 나오는 사람, 통옥기사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거나 예정자는 기사응시자격이 된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폐지겨둬 보지 마세요. 또 보고 어려운데요. 왜 자꾸 보고 어렵다고 그래요. 안 보면 될 걸.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불안 버려주세요. 60번 가보시죠. 한국직업사장의 부가지급정보중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뭐예요? 떡공장 환경이다. 떡공장, 서울에 있는 떡공장과 지방에 있는 떡공장 환경이 다릅니다. 작업환경은 사업체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웃기지 마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작업정보나 다를 수 있다. 절대적 기준은 빅사이다.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직업정보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노동시장론도 겁나게 재밌습니다. 겁나게 재밌는 노동시장 문제. 지금부터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61번 가보시죠. 노동조합의 형태 중 노동시장의 지배력과 조직으로서 역량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가장 약한 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삼성기업 또는 SK기업 또는 대한안검기업.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조의 어용화. 어용화가 가장 심한 건 뭐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어용화가 가장 심하다. 짜고 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극히 약하다. 반대로 가장 센 건 뭐죠? 대장장애. 대장장애 직종. 대장장애 직업. 산업혁명 시기에 1930년대 노조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숙련공들만 할 수 있는 직종. 숙련공들만 할 수 있는 직업. 이게 가장 지배력이 센 거죠.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지배력이 센 건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 가장 약한 건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옵니다. 62번 거 보시죠. 최저임금제도의 시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리가 먼 건 숙련직의 임금 하락. 최저임금 올리면 다 올려요. 숙련직도 올리고 비숙련직도 올리고 해서 숙련공의 임금 하락은 아니다. 똑같이 다 올라간다. 63번 갑니다. 임금이 만 원. 이거 여러분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김덕희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잖아요. 노동수요 탄력성 나오면 이렇게 길게 나오면 0.5다. 짧게 나오면 2%다. 노동공급 나오면 1.5다. 맨날 똑같아요. 노동공급 나오면 1.5. 노동수요 길게 나오면 0.5. 10%, 20% 짧게 나오면 2. 여기는 길죠. 답이 0.5죠. 너무 쉽잖아요. 이건 실계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봐도 많이 했잖아요. 임금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 공식이죠. 임금의 변화율, 원래 임금. 원래 임금이 얼마야? 만 원이죠. 만 원 분의 변화된 임금, 만 2천 원에서 원래 임금 만 원을 빼면, 곱하기 100 하면 만 원 분의 2천 원이다라고 보고요.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고 보면 원래 노동수요량의 고용량이죠. 원래 몇 명이에요? 120명에서. 얼마큼 명이세요? 108. 원래 얼마예요? 120명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120분의 108이니까 뭐예요? 120에서 108 하면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108. 12죠. 12. 마이너스 12의 절대 값을 수 있고 곱하기 100 하면 답이 0.5다라고 보면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분자부터 누르고 그다음에 나누기 누르고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0.5라고 써 있을 겁니다. 64번으로 가보시죠. 이것도 뭐 거저먹기죠. 후반 글줄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노동공급 곡 중에서 나는 돈을 벌만큼 벌었다. 이제는 나는 놀고 싶다라고 해서 놀고 싶은 일 안에 이거죠. 일 안에. 왜? 벌만큼 벌어서. 벌만큼 벌어서 소득이 많이 생겼어. 소득효과라고 한다. 소득효과니까 나는 뭐 한다? 여가를 선택한다. 여가. 소대가리. 그래서 소대가리가 앞에 있고 나는 노동공급 할 거야. 이참에 돈을 더 벌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체육과죠. 여기서 여기 보면 WO 이상이죠. WO 이상이 여기겠네요. 여기니까 휘어진 부분이죠. 소득효과. 소대가리 앞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효과보다 대체육과를 압도한다. 당연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부 갑니다. 이건 뭐 볼 거 없습니다.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앤드 베아트리스 부부입니다. 부부. 시드니 앤드 베아트리스 부부. 이거 나오면 답해요. 이거 몰라도 돼요. 똑같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 답이다. 이거는 영어로만 나옵니다. 시드니 앤드 시드니와 베아트리스 부부가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뭘 만들었냐. 노동시장의 표준 근로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알 거 없어요. 이거 보면 또 외우고 싶어요. 어떻게 외우냐. 시드니 앤드 베아트리스가 맞는 곳. 노동시장의 초적. 표준 근로 시간의 설적. 유지 및 공개. 노동시장의 초적. 표준. 이거 외운 거 미치는 게 쓸데없는 공부예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영어 이름 나오면 가장 좋은 거. 가장 긴 놈이 답이다. 가장 긴 놈이 답이다. 가장 길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아니면 엔드가 답이다. 이렇게 외우고 되고요. 아니면 시드니 앤드 베아트리스 부부가 답이다. 이거는 조심할 건요. 4번으로 나올 때가 있고 1번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번호를 바꿀 때가 있어요. 이런 건요. 그런데 번호를 바꿔더라도 이건 다 처음 들어봤죠. 얘는 몰라. 얘는 수업시간에 본 것 같아요. 그럼 수업시간에 들은 사람 찍으면 그게 다 배요. 이게 안면 타당도식 공부 방법입니다. 얘는 뭔지 처음 몰라. 그런데 이거는 교수님이 말한 것 같아. 베아트리스 부부가 나온 것 같아. 엔드 찍으면 다 배는 거겠죠. 긴 놈 찍으면 다 배는 거겠죠. 이게 답이구나. 이런 음성이 지원돼야 돼요. 그런 음성이 지원되면 뭐예요? 아름답게 웃으면서 답을 체크하면 합격은 열어본 것입니다.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어떤 이론을 주장했고 얘는 누구고 어떤 이론을 주장했고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투지식 완전 개트레이 공부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영어 긴 놈이 답이다. 66번 갑니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포기했다. 노동공급을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여가를 선택한 겁니다. 여가를. 여가를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노동공급에서 여가를 선택했다는 건 후방 굴절이죠. 후방 굴절. 뒤로 굴절 됐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굴절 됐다. 여가를 선호하는 거예요. 만족도 곡선이라고 하죠. 만족하죠. 노동공급을 포기한 건 후방 굴절예요. 여기서 수평에 가깝다. 수평이 아니라 후방 굴절이다. 끝. 이런 건 뭐예요? 엑스코너 이런 건 뭐예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답은 항상 1번입니다. 수평이 아니라 후방 굴절이다. 끝.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간결의 미약. 단순의 진리입니다. 67번 한 번씩. 우리나라 노동공급 지휘 관련 설명과 가장 그리워요. 우리나라는 연간 실제 노동시간이 제조업 중심 일본보다 짧다. 웃기지 마라.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제일 길다. 길다. 기르면 기차. 깁니다. 68번 합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갑자기 길문 기차 이게 왜 나와요? 또 궁금할까 봐.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원구니기 똥구녀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기차. 기차는 길어.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우리가 깁니다. 68번 합니다.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 정치적 기능이 있고요. 경제적 기능이 있고 복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 행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정치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정치 행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정치 행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과 의미에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노동조합 정치 행위하면 안 되지. 이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틀려요. 정치적 기능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69번 합니다. 연공급, 연공급, 공무원, 철밥통. 뭐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연수만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실현한다라고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노동 일 안 해도 월급 올라가잖아요. 동일임금을 실현. 아니다. 그냥 철밥통. 짬밥만 먹으면 월급이 올라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아니다. 그냥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식으로 가보십시오. 노동시장과 고용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노동시장과 고용. 노동시장입니다. 그런데 기업 회계제도래요. 기업 회계제도는 기업의 돈 재무제표죠. 이거랑 별로 딱 관계가 없죠. 딱 봐도 정답이죠. 2번 기업 회계제도는 거리가 멀다. 71번 합니다. 실망노동력 인구. 실망노동력. 즉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죠. 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나 구직활동 포기하고 집에서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야 하겠다라고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망노동자 가설이라고 하죠. 이 실망노동적, 실망노동력 인구. 실망해서 집에서 술 먹고 논다. 이거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한다. 72번 가보시죠. 근로자 기책사회 없이 기업의 가동률을 좋아해요. 기업이 가동률이 좋아해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냥 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쉬었다가 기업이 가동하면 한 달 뒤에 다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잠시 떠났다가 다시 기업이 일거리가 있으면 다시 오는 거. 이걸 일시 해고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임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 떠나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해고. 한 번 해고 됐으면 영원히 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떠났다. 떠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기업으로 또 떠나는 것으로 미국 떠났으니까 해고는 아니거지라고 해서 많이 틀려요.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달한 일시 해고입니다. 떠났으니까 해고는 맞아. 이러면 안 돼요. 떠났다가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 일시 해고다. 보이도 시작고요. 73번 가보시죠. 물경기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 실망원자. 앞에 설명하십니다. 실망노동자는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실업률 공식은 뭐예요? 실업률 공식은 경실이거든요. 경제활동인구분의 실업자수예요. 그런데 여기 인구에 포함이 안 돼요. 실업자에.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숫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통계상 수치는 내려가겠죠. 왜? 포함이 안 되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서울대가 100대 1이에요.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 50명이 포기했어요. 그럼 100대 1이에요? 50대 1이에요? 50대 1이죠. 왜? 50명이 포함 안 됐으니까. 경쟁률이 내려가죠. 이런 것처럼 수치상은 내려가는 겁니다. 실업률이. 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 통계가 내려가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피경제활동이 있던 2차도능력이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통계치입니다. 실질적인 게 아니라 통계치. 계산할 때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4번 가보시죠.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별 숙련공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라고요. 숙련공의 이익옹호단체. 숙련공 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장장이 직업. 대장장이 직종. 그래서 숙련공의 이익단체는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75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숙제도 나옵니다. 정답하면 오픈샵입니다. 조합원 신문과 무관하게 정오문이 될 수 있는 제도. 무관하게 아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건 가입을 안 했건 아무거나 입사할 수 있다. 오픈샵입니다. 이거랑 또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일단 노동조합계 상관없이 입사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니온샵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 클로드샵입니다. 여기는 무관하게니까 오픈샵이다. 76번 가보시죠. 임금격차 중 임금차별 원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성별 임금격차는 아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아니죠. 성별. 남자는 월급이 100 여자도 월급이 100 공평하잖아요. 여자잖아요. 더 주세요. 120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별 임금격차는 아니다. 77번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경향이 가장 강화되고 있는 건 연봉제다. 연봉제는 능력별로 능력이 좋으면 연봉을 올려주고 능력이 없으면 연봉을 내려주고 가장 계산하기도 편하고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이 많이 쓰는 연봉제다. 연봉제 체크하시고요. 78번 갑니다. 필립스 곡선 나오죠. 필립스 곡선. 대체효과다. 뭐예요?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을 올렸더니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더라.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반대는 뭐예요? 실업률이다. 실업을 잡으려고 임금을 때렸더니 실업률을 잡으려고 임금을 올렸더니 물가가 올라가더라. 물가를 잡으려고 임금을 때렸더니 실업이 증가하더라.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왼수지간이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왼수지간이다. 대체관계다. 이걸 소득효과라고도 하죠. 최식급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연령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M자형이다. M자형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이 공부하다가 결혼과 육아를 통해서 출산과 육아,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설되고 다시 경단여가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더라. M자형이다. M자형의 이유는 무엇이다? 출산과 육아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80번 문제 가보시죠. 임금의 법적 성격 관한 학설이 하나인 노동택가설. 노동택가설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 뭐예요? 일입니다. 일은 뭐예요? 직무죠. 그래서 노동일 직무이다. 직무수당 찌찌방.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노동시장론이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이해가 되면요. 가장 쉽습니다. 재미있고요. 노동시장 여러분 아름답게 이뻐해 주시고요. 노동관계법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81번 갑니다. 고용사항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재고용에 대한 겁니다. 정년이 끝나고 재고용했다. 이럴 경우에 오른 것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재고용하면 고맙죠. 그럴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당연히 제외할 수 있죠. 왜? 재고용이니까요. 뻔득이 문제죠.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 보면 더 헷갈립니다. 나머지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82번 가보시죠. 국민직업능력개발법 법이 바뀌었다겠죠. 국민평생.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재외 위로금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 산재보험이죠. 산재보험을 받으면 벌써 여기서 보험 처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재외 위로금을 또 받으면 이중복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재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83번 갑니다. 근로기심법상 임산부 모여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공임신중결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임신중결수술은 해당이 안 된다. 포인트 잡고요. 84번 가보시죠. 남녀보용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채용 및 근로자의 조건이 다른 성에 비해서 5분의 4 5분의 4는 삑살입니다. 5분의 4가 아니라 현저희다.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가보시죠. 근로기심법상 근로시간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거는 탄력적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이거는 야간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미성년자에게는 야간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요. 연소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18세 미만입니다. 15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미만이 정확한 해설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86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아닌 것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1개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미만은 이거는 빅쌀이죠. 딱 봐도 알죠. 87번 합니다.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상 국민평생이 되겠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력 개발법상 훈련 전용 시설입니다. 훈련 전용 시설 시설은 뭐예요? 모여서 하는 곳이죠. 모여서 한다. 전용시설 모여서 직체훈련이다. 포인트 잡고요. 얘와 얘를 찌찌뻑을 시키는 게 공부입니다. 이런 거 다 외우면 안 됩니다. 교수님 통신훈련이 뭐죠? 알 거 없어요. 88번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고용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 승인. 고용노동부 장관 참고로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요.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법 또 근로자 공급사업 해외이든 동부 여러분 근로자 공급사업 파견 근로자법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이 두 개만 나머지는 허가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승인이다 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외우면 안 됩니다. 89번 가보시죠.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아니하고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다. 제가 아닌 건 할 수 없다. 이거입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에서는 글자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대한항으로 찍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나오면요. 똑같아요. 대한상공회에서는 아니다. 어떤 건데요. 몰라도 돼요.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대한상공회에서 나오면 이게 아니다. 이게 픽셀이다. 맑고 맑고 행복합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다시 90번 갑니다. 소멸시효 나오면 무조건 3년이에요. 서비스 문제죠. 91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이거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기간은 뭐예요?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폐업했다는 거예요. 폐업했는데 계속 육아휴직 근로자를 폐업했는데 어떻게 고용을 해요? 폐업했으면 해고하지 못한 게 자동해고죠. 그래서 이게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당연히 해고 못하지 앞에 전제조건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다. 문 닫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당으로 해고되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죠.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전날에 쭉 나옵니다. 1년 미만이 아니라 법 개정되었죠.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서 육아휴직을 허용 안 한다가 아닙니다.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92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시 300명 이상 항상 3자가 잘 나와요. 300명 이상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고용자를 이상의 기준고용률 나오죠. 기준고용률 제조업은 100분의 2 서비스업은 100분의 3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100분의 6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고용 해야 한다. 이런 삑사지입니다.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300명 이상 노력해야 한다. 옳은 것 찌찌뽕 시키시고요. 93번 갑니다. 근로자 직업력 개발도 국민평생 직업력 개발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근로자란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근로자의 개념 꼭 나온다겠죠. 세 가지 근로기준법 직장을 다녀야 근로기준법을 쓰죠. 근로기준법을 해당되죠. 또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고용상인이가 직장을 다녀야겠죠. 퇴직급여법 직장을 다녀야 퇴직급여법죠. 이 세 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근로자로 본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본다. 나머지 법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근로자 플러스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예비 근로자까지 근로자로 본다. 광의의 범위다라고 보는 거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를 말한다. 이거는 예죠. 근로기준법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퇴직급여법이죠. 여기는 국민 국민평생 직업력 개발법 성인과 광의의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플러스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을 하자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이거 항상 이 문제 항상 나와요. 그럴 때 기본증고 근로기준법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설마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없겠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하다는 법률 이거 외울 필요 없지만 앞에 고용상 입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퇴직급여법 이거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글로저라본다. 94번 가보시죠.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 설명 다 했죠? 연령차별 금지 나여서 사업종류별 고용자 고용 비율 틀린 것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이건 쉽죠?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6이죠. 이런 거는 무엇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사업종류별 사업종류별 이것도 심해 잘 나옵니다. 기준고용률은 무엇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종류별 사업별로 결정한다. 사업종류별 사업별로 결정한다. 한 복지 빡 잡아주시고요. 95번 갑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고장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봐야 돼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의해서 단결권 단체 교조권 단체 행동을 가질 수도 있다. 가집니다. 설마 공무원은 단체 행동 대모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과게 낚시줄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원 단체 행동 할 수 있습니다. 단 기능직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직 기능직이라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 교조권 단체 행동권 을 가진다. 이건 맞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단 행정직은 제한을 둔다. 단체 행동에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건 다 맞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도 단체 행동을 가진다. 한꼭지 빡 짰고요. 또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인지 돌아버려요. 그리고 어렵다고 그래요. 안 보면 되는데. 그런데 교수님 여기 시험에 나오지 않나요? 그건 그때 가서 금융항 때 해결하면 됩니다. 맑고 맑게 기쁘게 공부하고 합격하십시오. 제가 방송 출연했습니다. 방송 참 좋더라고요. CTS 방송 CTS 방송에 CTS 방송에 김덕기 교수님 제가 딱 나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죠. 감사하게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복잡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기독교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받을 죄를 인간은 여기서 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 욕심 이것도 다 죄라고 포함합니다. 내가 받을 죄를 갑없이 갑없이 퉁 쳐서 없어진다. 이걸 극률의 복이라고 합니다. 극률의 복. 두 번째 내가 은혜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걸 은혜의 복이라고 합니다. 또 천국을 영생을 준다. 이걸 천국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뿔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감사가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기본 뿔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매기라고 하더라고 주어졌어요. 내매기. 내가 매일 기쁘게. 내매기로 공부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답만 찌찌뻥 시켜서 다 공부하면 내가 매일 괴롭게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매기로 공부해서 합격합시다. 96번 갑니다. 남녀 고용 어쩌고 저쩌고 뽑아서 틀린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여성의 자매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에 해당한다는 아니라 아니다. 떡공장 나일 때 떡공장 나일 때 저 하루에 쌀 백가마씩 옮겼습니다. 쌀 백가마 아주 허리 끄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똥구멍이 그냥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고생하면. 가난하다.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힘들면 똥구멍 찢어지게 힘들다. 똥구멍 찢어지게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똥구멍이 찢어졌죠. 그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치질이라고 합니다. 치액이 내려앉았죠. 그래서 떡공장을 금만두게 됐거든요. 남자도 이러는데 하물며 여자가 하루에 쌀 백가마씩 매일매일 들어봐요. 이럴 때는 여성을 안 뽑겠죠. 이럴 때는 차별이 아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나머지 보면 안 되고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97번으로 가보시죠. 직업안전법상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꼭지 빡 짰고요. 나머지 보면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직업소개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98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입시행하는 경우 노력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나왔네요. 정부주도로 국가주도로 하면 이거는 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 많이 들었죠. 직업정보로 인한 노동관계법교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국가주도 정부주도 나오면 삑사리다라고 보고요. 99번 갑니다. 9등이네요. 고용보험법의 세 가지 사업이죠.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있고요. 실업급여사업도 있고 고용안정사업도 있다. 재활사업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재활사업은 삑사리. 이거는 응용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그래서 하나 한번 만들어볼까요? 직실고 그러면 돼요. 직실고 고용보험은 실직고 실직에서 고통스럽다. 고용보험사업은 뭐예요? 실직고다. 실직에서 고통스럽다.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다. 이 세 가지 실직고 고용보험사업 외워두시고요. 꼭 필요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안 그럴 때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이렇게 버리는 건 버려주시고요.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실직고 라고 제가 묶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안내하는 대로 공부하시면요. 100% 만% 합격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100번 문제 가보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규속권 단체행동권이죠. 단체규속권 나왔네요. 정답 2번이죠. 아름답게 또 법규도 풀어봤습니다. 법규도 100점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100점 맞으면 인간미가 없습니다. 두세 개 틀려주는 미덕을 발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